오늘 그분을 뵈었단다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지만 난 가슴이 벅차구나 죄송하니까 날 도와주기로 했다 뭐요? 예진아 가시는 내 의원에서 지금 경희 아버지랑 서로 얼굴 맞다고 일한다니 이 원직을 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이번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겠소 이 장학도 그놈이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? 해민서로 서인받은 참봉 허준입니다 김판관이 자네와 허인원을 노략한단 말인가? 진상을 조사해 보십시오